DB금융투자 디지털 컨설팅팀의 김연경 과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진짜 오랜만에 뵙네요. 네, 지난주 내내 안 나와서 왔습니다. 과장님은 연휴 때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는 부산에 놀러 갔다 왔습니다. 부산에? 네, 날씨가 좋아서. 요트 타러? 사러? 가격은 좀 알아볼 걸. 요트를 타긴 했거든요. 거기 수영만의 요트 종박장이 있죠? 네, 맞습니다. 굉장히 많더라고요. 즐겁게 쉬시는 얼굴이에요? 네, 좀 잘 쉬고 왔는데 오늘 시장도 좀 올라서 끝나서. 그렇죠? 이게 우리 쉬는 동안 미국장 오르내린 거 감안하면 우리장은 어떤 겁니까? 다 한꺼번에 잘 반영한 거예요? 네, 어느 정도 반영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시장은 화요일부터 4일 거래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마지막이 트럼프 대통령 코로나 확진 때문에 약간 불확실성은 있었지만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마무리가 된 것 같고요. 네, 일단 아침 시작은 코스피가 0.11% 코스닥은 0.06% 강보합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금요일 날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 확진으로 하락한 것,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면서 아침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장중에 나온 뉴스, 트럼프 대통령이 곧 퇴원한다라는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또 관련해서 미국 추가 부양안 관련한 그런 합의가 곧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들도 나왔고요. 그러면서 미국 선물이 상승 흐름을 보였고, 이런 것들이 우리 시장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전략 후강, 오전보다 오후가 강한 그런 모습으로 마감이 됐는데요. 종가상으로는 코스피가 2,358포인트 1.29% 상승으로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858.39포인트 1.21%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사실 정말 긍정적인 것은 코스피에서 수급으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순매수를 했는데 외국인은 1,697억 원, 기관은 3,882억 원 순매수를 했고요. 개인만 5,491억 원 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 매수 상위 종목을 한번 살펴보면 가장 많이 산 종목이 LG화학이에요. LG화학이 물적 분할 이슈가 나오고 나서부터 외국인들이 거의 계속해서 매수를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적인 점이고, 오늘도 역시 그런 흐름이 이어지면서 오늘 431억 원 매수했고요. 많이 샀네요. 현대차를 414억 원, 카카오를 413억 원, 네이버를 409억 원, 이 네 종목을 400억 원 이상 골고루 매수를 하는 모습이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 삼성하이닉스 빼고 골고루 담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업종별 대표주들이죠. 포스코까지 포스코 349억 원 매수가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는 SK하이닉스, KB금융, 기아차, 아모레퍼시픽, 삼성SDI 순으로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왔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샀는데요. 937억 원 매수가 들어왔고요. 현대차를 501억 원, 롯데케미카를 457억 원, 기아차를 380억 원, 보스코를 346억 원 매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KB금융, 하나솔루션, 만도, LG생활건강, 카카오 순서대로 기관 매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기관 외국인이 동시에 매수한 종목들 있잖아요. 보시면 현대차나 기아차, 포스코, 카카오를 동시에 순 매수가 들어왔는데요. 그만큼 오늘 현대기아차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자동차 업종이 전체 업종 중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이 이런 수급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자동차는 9월 실적 괜찮았다는 뉴스가 네,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뉴스가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고요. 포스코 역시 좀 눈에 띄는 종목이었어요. 언제적 포스코인지 최근에 흐름이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4% 이상 상승했고요. 카카오 역시 동시 순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이 28억 원 매도했고요. 기관이 227억 원 매수, 개인이 72억 원 매수를 했는데요. 오늘 코스닥 외국인 매수 상위 종목은 시젠 538억 원. 거의 시젠을... 시젠만 대부분 담았네요. 네, 코스피의 외국인 매수 1위가 LG화학의 431억 원이었잖아요. 그럼 코스피 종목보다 시젠은 더 많이 담았어요. 굉장히 눈에 띄는 그런 모습이죠. 그다음에 웹젠, KMW, 나이스 평가 정보, JCN 시스템 순으로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왔고요. 기관은 역시 시젠을 220억 원 매수를 하면서 기관 외국인 매수 1위가 시젠이었다. 그래서 오늘 좀 큰 폭으로 상승했죠. 셀티론 에스케어, CJ, ENM, KMW, 레고캠 바이오 순으로 기관은 매수를 했는데요.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시젠을 제외하고는 KMW를 오늘 기관 외국인이 동시 순 매수를 했다라는 거고요. KMW는 통신장비 대장주죠. 그런 부분들 체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거래대금은 코스피에서 10.4조, 코스닥은 9.8조 원이었어요. 그럼 합치면 이제 20.2조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약 20조 원 정도 거래가 됐는데 거래 진짜 최근에 많이 됐을 때는 한 32, 33조 원까지가 나왔잖아요. 그런 거 비교하면 거래량은 오늘 좀 한산했다. 추석 연휴 바로 끝난 다음이라 그런지 아직까지 활발한 거래는 아니었다. 이렇게 거래대금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뜻 매도나 매수나 방향을 결정하기에는 장 분위기가 약간 글루미하던가 그레이한 부분이 있죠. 일단 오늘은 기관 외국인이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와서 이들이 산 종목은 아무래도 코스피 대형주 위주의 매수가 들어왔다는 거는 아무래도 테마주 성격의 종목들 있다 말씀드리겠지만 테마주 성격의 종목들도 물론 오늘 움직이긴 했지만 그렇게 활발하게 움직인 건 아니다. 왜냐하면 테마주에서 거래대금이 굉장히 많이 사고팔고를 굉장히 빈번하게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오늘 크게 테마가 크진 않았다라는 부분이고요. 뉴스를 좀 살펴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9월 미국 자동차 판매량 이 부분이 합산해서 점유율이 거의 9%까지 올라왔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특히 현대차보다 기아차가 작년 동월 대비해서 20% 넘게 상승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기아차가 현대차보다 훨씬 크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일 많이 올라간 종목은 만도였어요. 10.24% 상승을 했는데요. 오늘 만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도는 오늘 기관들이 매수 8위 종목입니다. 그래서 10% 넘게 상승을 했고요. 기아차가 7.68% 굉장히 많이 상승했죠. 대형주인데 7% 이상 상승한 건 엄청나게 상승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S&T 모티브가 6.69% 현대위아가 6.67% 현대차가 4.76% 현대기아차가 오늘 굉장히 많이 올랐다. 많이 올라간 이유가 바로 기관외국인이 동반 매수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체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3분기 실적 시즌으로 들어가죠. 이번 주 목요일부터 실적 발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목요일날 당연히 삼성전자와 LG전자를 필두로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되는 거고요.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내일 이제 3일 남았죠. 3일 후에 이제 실적 발표가 있다는 거고요. 그 실적 발표 플러스 이제 4분기 첫 달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배당 관련된 그런 배당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질 가능성. 이 부분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연말 다가오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배당을 많이 주는 업종은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떠올리는 대표적인 업종들이 은행주나 통신주나 증권주나 보험주나 이런 특히 금융권 종목들이 아무래도 배당을 전통적으로 많이 주거든요. 많이 주는 이유는 외국인 비중이 높기 때문에 애도 굉장히 하나의 큰 이유인데요. 그러면서 오늘 대형 금융지주사들이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하나 금융지주가 4.27% KB금융이 3.99% 그리고 신한지주가 3.44% 상승으로 마감을 한 것 이 부분도 체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또 눈에 띄었던 게 경기관련 민감 대표 섹터가 이제 철강주와 화학주잖아요. 이 철강화학주 역시 실적 기대감이 불어온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오늘 처음 나온 건 아니고 이제 최근 들어서 지난달 한 하순부터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는데요. 오늘 이제 화학주 특히 대안유화가 오늘 13.21% 효성화학 10.89% 송원산업 10.77% 그리고 철강주의 동국제강이 오늘 9.46% 현대제철이 오늘 9.15% 현대제철도 굉장히 많이 올랐죠. 롯데케미칼 8.4% 금호석유 포스코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오늘 철강주와 화학주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이건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이제 경기관련 민감주들이 생각보다 실적이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못 올랐다. 그동안? 네. 종목들이 많이 못 올랐죠. 그래서 좀 가볍게 움직이니까 조금만 사도 좀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살 사람보다는 살 사람이 더 많다라는 얘기겠죠. 기관 외국인이 사주니까 이제 개인 분들은 물려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죠. 그런 분들은 지금 당장 손절할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그래서 좀 가볍게 움직이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쪽 경기관련 민감 섹터들이 오늘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 최근에 미국이 대선 시즌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선거 관련된 조사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지지율 격차가 벌어진다. 특히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 확진 역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열심히 코로나 방역을 했는데도 걸리셨으면 어떻게 보면 동정 여론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좀 바이든 후보의 대비에서는 좀 코로나에 대해서 대처하는 것들이 본인도 이제 마스크를 꼬박꼬박 쓰시지 않으시고 그런 행동들이 어떻게 보면은 부정적으로 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투표 관련된 선거 관련된 지지율 격차가 벌어지면서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지금 추구하는 정책들이 이제 신재생에너지 쪽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또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거기에 또 10월 KRX BBIG 지수가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도 이제 맞물리면서 오늘 풍력주와 태양광 관련주, 수소 관련주들이 오늘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신성 ENG가 15% 넘게 상승했고 태웅, 풍력주의 태웅이 14.34%, 스페코 13.79%, 그리고 풍력주의 대장은 CS 윈드죠. 이 종목은 오늘 또 공시도 나왔어요. 수주공시도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7.97% 상승했고요. 삼강 MNT, S에너지, JNK 히터 등등 오늘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테마주들이 크게 움직이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오늘 풍력이나 좀 많이 움직였는데? 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있으셨을 거예요. 이거는 제가 나중에 얘기하려고 아까는 전체 거래대금상 물론 풍력하고 신재생에너지가 움직이긴 했지만 그 외의 다른 섹터들, 그 외의 다른 섹터들은 크게 움직임이 크지 않아요. 특히 바이오 종목들이 크게 움직이지 않으면서 이런 것들이 거래대금의 확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 통신 3사가 삼성전자에게 28GHz 상용기지국 첫 발주 소식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5G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대부분 작년에 많이 기지국을 깔았던 것은 3.5GHz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5G 세상, 자율주행도 되고 이런 제대로 된 5G 세상이 되려면 28GHz의 기지국이 늘어나야 돼요. 3.5GHz는 이제 LTE 대비해서 약 2배에서 3배 정도밖에 빠르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좀 불안전한 5G라고 보고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28GHz의 기지국을 많이 깔고 있거든요. 우리는 이제 먼저 일단 5G 세계 최초의 상용화 이 타이틀에 이제 굉장히 좀 집착을 하면서 좀 불안전하게 시작을 한 거고요. 뭐 그러면서 이제 제대로 된 그런 5G는 28GHz다. 그런데 이 부분을 이제 처음으로 발주가 나갔다는 거예요. 삼성전자에게. 그러면서 이제 통신 장비 주식들이 이제 오늘 또 전체적으로 상승을 했는데요. 이 부분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28GHz가 우리나라도 이제 발주가 시작됐다는 얘기는 이 28GHz를 전국으로 깔기에는 이제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왜냐하면 이 3.5보다는 훨씬 주파수가 높잖아요. 그러면 기지국이 더 조밀하게 세워져야 되거든요. 돈이 많이 든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통신 3사가 고민이 많은 거고 거기에 있어서 B2B 그러니까 이제 기업 위주로 그러니까 개인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모바일폰 5G 폰보다는 28GHz 기업 대 기업이 B2B 쪽으로 먼저 우선적으로 좀 할 거다라는 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8GHz를 시작했다라는 얘기는 테슬라 저 얼마 전에 테슬라 배터리 거기에서 얘기했던 게 이제 한 달 앞으로 한 달 안에 완전한 완전체 자율주행 시스템을 이제 선보이겠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이 좀 움직였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28GHz가 투자에 들어간다라는 얘기가 바로 이 자율주행과 어떻게 보면 연결이 되는 거죠. 이게 깔려야 자율주행이 이제 가능한 그런 사회가 구현이 가능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율주행 관련된 섹터는 계속해서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라는 부분도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테슬라가 발표하는 건 미국의 자율주행차죠? 네, 맞습니다. 28GHz는 한국에 다 까는 거고? 28GHz 한국에만 까는 게 아니라 지금 미국이나 전 세계 5G를 까는 나라들이 28GHz로 깔아야죠. 우리는 이제 먼저 3.5GHz로 깔았다. 그런데 이제 진정한 그런 자율주행이나 이런 여러 가지의 그런 사물과 정말 연결되는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28GHz가 필수적이다. 그러게요. 통신사 입장에서는 이거 돈 들여서 깔았을 때 과연 돈 나올 거냐. 네. 그렇죠. 그게 고민이겠죠? 사실 안 깔고 싶겠죠? 그래서 지금 처음 나온 5G 폰에는 28GHz를 인식도 못해요. 통신 칩이 3.5의 전용이고 요새 나오는 것들이 이제 겸용이 좀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뭐 그런 부분들은 이제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청약이 오늘 시작됐죠. 생각보다는 경쟁률 높지는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네. 날짜를 왜 추석 바로 연휴 다음 날로 한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아무래도 이제 오늘 거래대금이 적은 것처럼 바로 다시 이제 청약 열기가 좀 아무래도 하려면 경쟁률 뭐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아니면 아미님들이 사주시던가. 네. 그래서 일단 첫날은 카카오게임즈 대비해서는 좀 청약 대금이 많이 못 미친 것 같아요. 오늘 이것 때문에 다른 엔터주들은 좀 많이 내렸어요. 네. 맞습니다. 이제 오늘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청약이 시작됐다는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간접 투자를 했던 종목들은 이제 모멘텀 소멸 이슈가 될 수도 있죠. 예를 들어 뭐 dpc나 뭐 넷마블 같은 회사들 그 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지분을 갖고 있는 뉴스에 팔아라.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상장하면 직접 빅히트를 사면 되는 거지. 굳이 간접.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지주회사 개념인 거죠. 그래서 LG화학도 어떻게 보면 물적분할이라는 게 이제 LG화학은 지주회사가 되고 이제 배터리 회사가 상장하면 그 회사 투자하지 누가 LG화학 투자하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상장하면 빅히트를 사면 되지. 왜 dpc나 뭐 넷마블을 왜 사냐 이런 관점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모멘텀 소멸 개념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약간 청약률이 좀 이제 생각보다 좀 덜 나오는 것도 좀 영향이 있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블랙핑크 yg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종목 두 종목이 특히 많이 빠졌거든요. 뭐 yg 플러스와 그리고 yg 엔터테인먼트가 16.01%랑 9.48% 하락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블랙핑크랑도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블랙핑크 이제 신곡이 나오면서 모멘텀 소멸 이것도 역시 모멘텀 소멸로 이제 같이 이제 또 빅히트까지 연동이 되면서 오늘 좀 가장 많이 빠진 종목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dpc가 8.78% sm이 5.31% jyp 엔터테인먼트가 4.71%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또 오르자면 오를 수 있는 논리도 있는 건데 그죠? 뭐 바로 계속 하락한다. 무사한 업종의 빅히트가 이 정도의 밸류에이션을 받는다면 이 정도 실정 내는 다른 엔터주들도 지금보다는 올라야 되지 않는가 하는 계산? 이상한 건가요? 아 이게 이... 그렇죠. 얘가 이 정도인데 따라가야 되지 않냐는 관점인 건데 그건 sk바이오팜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sk바이오팜 상장 전에는 sk나 주 sk나 sk케미칼이나 sk디스커버리 이런 종목들 sk네트워크 이런 어떻게 보면 간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었잖아요. 근데 특히 지주회사 sk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sk주가를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물론 sk바이오팜으로 최근에 많이 빠졌지만 sk는 그 전부터 이제 바이오팜 상장하고 나서부터 계속 줄줄줄 밀렸거든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간접 투자의 대표적인 예가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제가 10월 초 뉴질리 관련된 ETF 상장 우리가 9월 초 초반에 처음 이야기 나오면서 그때 이제 관련된 종목들이 크게 시세가 났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한 2주 3주 지금 좀 쉬고 있죠. 물론 오늘 반등이 강하게 나왔지만 그러면서 다시 이쪽 관련된 종목들의 관심이 또 필요하다라는 관점이고요. 특히 이제 드디어 미래세 자산운용에서 미래세 자산운용은 타이거 ETF거든요. 이 타이거 ETF로 K뉴딜 ETF 5종 5종이 7일 날 출시가 됩니다. 7일이면 내일 모레죠. 내일 모레 ETF가 새로 거래가 된다는 거죠? 네. K뉴딜 관련된 ETF 5종이 이제 출시가 되기 때문에 뭐 삼성 자산운용이 운영하는 게 이제 코덱스죠. 이런 코덱스 뭐 킨덱스 뭐 등등등 이제 ETF가 많잖아요. 이 ETF들이 다 이 새로운 K뉴딜 관련된 ETF가 아마 이제 새로 나올 거고 또 관련된 이제 또 주식형 펀드도 나올 거고 그런 관점에서 이제 수급적으로 또 긍정적인 그런 부분들 최근에 또 조정을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BBIG 우리가 알고 있는 2차전지, 바이오, 인터넷, 게임 이 네 가지 섹터고요. 그리고 이 네 가지 섹터 대표 세 종목을 모아서 또 하나의 종합지수 개념으로 만든 그래서 다섯 종이거든요. BBIG, BBIG. 네. 다섯 개. 그렇죠. 그래서 다섯 개의 ETF가 새로 나오고 그 관련된 종목들은 뭐 뉴스 검색해도 나오시고 또 제가 오늘 이제 마감 시장 저희 카카오 채널에도 이제 종목 다 올려놨거든요. 뭐 종목당 한 열 종목씩 돼요. 그러니까 2차전지 같은 경우는 뭐 LG와 삼성 SK이노베이션을 필두로 포스코케미칼, SKC, 에코프로비엠 등등등 열 종목이 있고 바이오도 마찬가지고요. 인터넷도 마찬가지고 게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종목들을 확인하시면서 또 10월달 시장의 오늘 첫날이었으니까 또 대비하시는 것도 또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오늘 첫날인데 연휴 끝나고 또 3분기 말 뭐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 정리 끝나고 새로 시작된 첫날이었는데 오늘 어쨌든 시장이 올랐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기관들이 오늘 3천억 이상 매수를 했거든요. 최근에 기관들이 계속 매도했었죠. 그런데 이제 10월 첫 4분기 첫날에 오늘 또 적지 않은 금액의 자금, 기관 자금이 들어왔고 그리고 보통 이제 배당을 노리는 그런 차익거래 배당을 노리는 차익거래 관점에서 기관들이 보통 4분기 마지막에는 주로 차익거래로 매수가 들어오거든요. 그런 것도 앞으로 4분기에는 기관들이 좀 코스피에서 매수가 좀 들어올 수 있는 기관이 4분기에 특별히 사는 이유가 어떤 거라고요? 그 배당 관련된 이슈 때문에 배당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차익거래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일단 첫날 오늘 스타트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기관 수급이. 그래서 오늘 기관이 무슨 종목을 샀는지, 그래서 무슨 종목이 얼마나 올랐는지를 체크를 좀 하실 필요가 있으니까. 오늘은 좀. 이게 4분기 내내 유효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죠. 특히 오늘 이제 가장 많이 올라간 쪽이 이제 경기관련 민감 섹터였잖아요. 기관들이 많이 사면서.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그럼 삼성전자, 현대차, 롯데케미칼, 기아차, 포스코, KB금융 등등 이었네요. 네. 이런 종목들은 매수 상위인데 각 투자자분들이 이용하시는 HTS나 MTS가 있으시잖아요. 증권사별로. 거기 보시면 다 나오거든요. 오늘 기관이 상위로 뭘 샀는지 금액도 나오고 다 나오기 때문에 오늘은 정말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오늘은. 추석 다 끝나고 불확실성 다 끝나고 첫날에 기관들이 굉장히 오랜만에 많은 금액을 샀다. 그런데 그거를 골고루 종목을 샀다라는 거고 이런 분위기가 이제 4분기 내내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해서 오늘 많이 오른 섹터와 오늘 많이 오른 종목들은 좀 정리를 해놓으셔서 여기서 기관이라는 건 뭡니까? 보통 요즘 기관 논란이 있으면 개인들의 펀드를 운영하는 자산운용사 아니면 증권사 PI 자금 아니면 연기금 이런 걸 텐데 그렇죠. 기관이라고 하면 투신이라고 하는 게 말씀하신 주식형 펀드나 펀드 자금이고 주식형 펀드가 갑자기 10월에 들어와서 산 건 아닐 거 아니겠어요?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상업펀드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금융투자의 PI 자체 자금으로 운영하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차익거래.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당 차익거래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배당 받으러 살려는 건 이해가 되는데 배당을 노린 차익거래라는 건 어떤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배당을 주는 종목들 그러니까 차익거래라는 게 선물하고 현물과의 괴리로 우리가 무위험 차익거래라고 하잖아요. 그냥 어떻게 보면 위험 없이 수익 날 수 있는 부분 그런 차익거래라고 하는데 보통은 아무래도 주식시장 상승할 때는 콘덴고라고 해서 선물이 좀 더 비싸고 현물보다 현물이 싼 거래들이 일어나죠. 그랬을 때는 선물을 매수하고 현물을 매도하잖아요. 그런데 4분기 같은 경우는 배당 시즌 물론 12월 둘째 주 목요일날 이제 쿼드로플 리칭데이가 있어서 한번 롤오버가 필요하긴 하지만 어쨌든 4분기이기 때문에 이제는 3개월만 보유하면 1년치의 배당을 얻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그 선물 가격에 배당을 받을 포지션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는 4분기가 선물과 현물의 괴리율이 좀 많이 벌어지거든요. 배당 부분이 들어가니까. 네. 그래서 이제 콘덴고를 유지할 가능성이 큰데 지금 최근 3분기까지는 백오데이션이었거든요. 선물과 현물과의 지금 상태가. 그런데 이 부분이 빠르게 콘덴고로 전환이 되면서 선물 가격이 올라간다는 뜻입니까? 그렇죠. 4분기에는. 배당의 부분이 아무래도 좀 더 선물의 반향이죠.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배당 기대감인 거죠. 배당은 연말 넘어가야 주는 거니까. 그렇죠. 확실하게 미리 정해져서 나오는 데도 있지만 보통은 그 다음 연도 한 1, 2월 돼야 이제 우리가 전년도에 얼마 줄 거다. 확실하게 이제 내놓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만 삼성전자나 이런 배당을 많이 주는 절대 금액으로 많이 주는 데들은 어떻게 보면 미리 발표하는 회사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선물이 고평가 될 것 같으니까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현물에서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백오데이션 상태에서. 선물을 팔고. 네. 좀 들어오는 그런 관점에서 좀 4분기. 작년 4분기가 좀 그랬거든요. 기관들이 매수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배당이 끝나는 1월. 새해 1월 달부터는 기관들이 많이 팔죠. 거의 한 달 내내 주식 팔고 그러거든요. 올해도 이제 그런 형태의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 이 부분을 오늘 좀 긍정적으로 오늘 이런 수급적인 상황이 좀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다는 거고 거기에 있어서 기관들이 오늘 그럼 뭘 샀는지 종목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그 종목들이 4분기의 수익률이 재미있는 포인트네요. 그거는 뭐 4분기 들어오면 이제 이런 거 좀 사야지 라고 하는 거면 오늘부터 사기 시작했을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이 3억 대주주 3억이 중요하잖아요. 이 3억이 지금 청원도 들어가서 20만이 넘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정부에서도 감안을 하지만 3억은 안 건드리고 그런데 이 3억이라는 게 부부 합산 플러스 직계까지 합쳐가지고 3억이라고 하니까 이게 논란이 좀 심한 거잖아요. 사실 요새는 부부 간에도 주식 공유 안 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부모 자식 간에는 더욱 더 공유 안 하시는 분들 많은데 핵심은 그것도 문제긴 문제지만 그것도 참 이상하기로는 그것도 이상하지만 그게 아니라 연말에 들고 있으면 대주주 연말에 하루 안 들고 있으면 대주주 아닌 부자이냐 아니냐와 무관하게 그게 이상하다고 해서 연말 하루에 출석 부르고 그걸로 성적 다 매기지 말자. 왜냐하면 이게 기준을 정하지 않으면 이게 평가하기가 되게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준 날을 정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대주주 때문에 중소형주나 특히 바이오나 뭐 이런 개별 이슈성 종목들은 아무래도 여기에 영향을 좀 크게 받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4분기에는 오히려 코스피가 코스피 대형주들이 상대적으로 선방할 가능성 별로 안 올랐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수급적으로도 양호하고 또 이런 아까 말씀드린 대주주 요건 이 부분도 영향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오히려 대형주 쪽으로 좀 더 포커스를 맞추시는 투자도 또 한 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부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당주 투자와 그 프로그램 매수는 언제 한 번 시간 내서 자세히 좀 설명해달라고 실시간 채팅창에 네. 알겠습니다. 한 번 해주세요. 그게 프로그램과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거라면 알아두면 좋겠죠. DB금융투자 디지털 컨설팅팀의 김연금 과장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시황 쭉 정리해 주시면서 또 쉬는 날 있었던 이슈들 그리고 앞으로 4분기 어떻게 봐야 될지 꽤 변화가 있긴 한데 일정은 이번 주에는 특별하게 그냥 한글날만 기다리면 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적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목요일날부터 LG전자와 같이 시작되고 그 전날에 미래세트 ETF, KRX 이번에 나오는 뉴딜 관련된 ETF가 얼마나 팔리고 거래량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관련 종목들도 그게 ETF의 재료가 되는 종목들일 테니까 거기에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진짜 대통령이 되시면 아무래도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붐이 또 크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배터리? 그러면 우리 BBIG에서는 배터리? BBIG에서는 배터리 2차전지 그렇겠죠. BBIG에서니까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김연금 과장과 금융시장 마감 동향 정리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